소울 소울 얘네 삼형제 너무 귀엽다 쟤네부터 줘야 돼 얘네 뭐야? 얘네 뭐야? 안녕 할머니 애는 안따랐어 손으로 줘야지 손으로 줘야지 내가 너무 잘해 뭐 있어? 어 예 기분이 어떠세요? 약이랑 같이 잠깐만 잠깐만 아 아프다 아 아프다 잠깐만 어 너무 귀엽다 이거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진희야 부드럽지? 되게 부드럽네 토실토실해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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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사 school 왜 아는 오빠야? 정말 자유음팡한 식사 분위기입니다. 진짜 자유음팡한 식사의 숙소. 사과의 식사는 매우 흥미로운 식사입니다. 마이크의 식사는 매우 흥미로운 식사입니다. 아, 여기 있어. 여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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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떡해 여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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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만나요.